네 안녕하세요 쇼매더 아이템의 샘샘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이템은요 짠! 게이토의 인기 베스트셀러죠 GC 시리즈입니다 게이토 일렉 하드케이스입니다 하드셸로 이루어진 케이스이고요 GC 일렉트릭 A라는 무대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가격 진짜 10만 4천원이에요 10만원 와 하드케이스 10만원에 맞나 보기 진짜 힘든데 요즘 하드케이스 경쟁이 붙었나 봐요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외관 다 하드셔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알루미늄으로 전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활방수,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딱 맞물리게 확실히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락, 잠금 레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안전함을 더 강조시킨 그런 래츠로 다 세 부분 딱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봐볼게요 아, 그립감도 되게 좋네요 강화 플래스틱으로 더블 이중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짜자잔! 오! 네, 전체적으로 진짜 플러시 안감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게 흠집으로 악기 보호하는 데 되게 탁월하잖아요 내부 보호하는 데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안에 수납은 없어요 그냥 이 공간들 이 공간으로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하고 샘플하게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 래츠 잠금장치 열쇠 여기 있고요 짠! 네 아, 넥 크레딜 완전 딱 넥하고 맞물리게끔 되어 있고 진짜 안전적이게 지금 기타 진짜 흔들리지도 않아 와, 이거 어떻게 크기를 이렇게 해놨지? 보통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게이토에서는 특히 어, 이거 진짜 베스트셀러이긴 하네요 네, 진짜 딱 맞아요, 딱 맞아 자, 전체적으로 ABS 강화 플라스틱이라서 하드 케이스의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코로나 풀리면 해외 공연 되게 많이 가실 텐데 비행기에서도 굉장히 뭐 운송하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성으로는 최고 하지만 가격은 거의 최죠 네, 이런 느낌의 가성비가 게이토의 GC 시리즈 하드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